전자레인지 안에서 오븐과 그릴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어떠한 요리든지 돌리기만 하면 요리는 끝납니다. 제가 이 그릴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계란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왔어요.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보세요. 자, 계란 피자가 14분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플레이트에 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피자가 됐는지 자, 이렇게 오, 보이시죠? 너무 치즈도 위에다가 토핑을 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계란 피자가 됐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4분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 모짜렐라 치즈를 딱 껴주시고 3분만 더 돌려주면 간식으로 밥반찬으로 아주 훌륭한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후라이팬에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똑똑한 스마트 그릴이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그릴이 진짜 좋은 게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여기 코팅이 보이시죠? 여기 밑면도 코팅이 돼 있고 여기 뚜껑에도 보이시면 뚜껑에도 코팅이 돼 있죠. 이 코팅이 보통 PFOA라고 완전히 코팅이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테플론, 프라이팬의 환경 호르몬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그런 코팅이에요. PFOA가 저희는 인체에 아주 무해한 그런 코팅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탠도 그렇고요. 보통 이 코팅 자체에 예전에 테플론 그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븐하고 그릴하고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븐 요리는 보통 그라탕이나 이렇게 베이킹이라든가 그런 요리 치즈를 저희가 계란 피자 했듯이 치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요리는요. 오븐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오븐 요리를 할 때는 여기 보이시면은 위에 발열판은 이렇게 걸쳐지시게 이렇게 놓으시고 오븐으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븐을 요리를 하지 않고 그릴을 하고 싶다. 그릴은 뭐할 때 쓰시는 거예요? 생선이나 육류나 새우 이런 거 있죠? 토스트 같은 거 할 때. 토스트 비리 필요가 없어요. 이 보통 목살 같은 거 LA갈비, 대화구이 보통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용기, 스마트 그릴만 있으면 그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팍 닳게, 내용물이 요렇게 같이 맞물리게 푹 파묻히게 요렇게 해주시면은요. 전자레인지에 목살도요.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요런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 하실 때도 집안의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방에서 매일 접하는 생선, 매일 아기들이나 아빠들이 좋아하는 목살, LA갈비, 삼겹살, 고런 거 굳는 여러 가지 팁이 많이 있거든요. 고러한 영상은 저희가 뒤에서 자료 화면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뒤에 영상으로 보시죠. 당장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부님들이? 금액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줬을 테는데 얼마냐? 이게 저희가 원래 정가루는요. 얘가 29만 8천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출시됐을 때는 29만 8천원인데도 품절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도 인기가 폭풍적으로 많이 주문이 세도할 정도였었는데 이번 달에는 지금까지 보도, 듣도, 이티도 안 왔던 그런 세일을 많이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선할인을 40%로 해드려요. 40% 하고 거기서 또 멤버로 가입하신 고객님들한테는 추가 10%로 해드리는 아주 득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가가 29만 8천원인데 이번에 멤버가로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냐? 결제하실 금액은 16만 920원만 내신다면 주방에서 편리하게 생선 냄새 없이 뒤집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핫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주문이 세도하니까 많이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용기있는 카파예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